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9 버전에서부터 새로 생겼던 로워존이라는 것에 대한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로워존이 새로 생겨서 그게 기본값으로 로워존이 자동으로 열리게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세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워존이 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로워존이라는 것은 미디 이런 창 그러니까 큐베이스에서는 키 에디터 창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피아노 롤이라고 부르는 그 창에 들어갈 때 원래는 이렇게 창이 이렇게 떴었어요.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전체 화면을 아예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로워존이 생기면서 큐베이스 9 그러니까 9 버전부터 생겼는데 더블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창으로 안 생기고 밑에 이렇게 생겨요. 이게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종의 로직이나 에이블톤 라이브 같이 그런 방식으로 조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큐베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방법이 좀 불편하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하냐. 물론 창으로 띄우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걸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 로워존에 여러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믹스 콘솔 그러니까 믹서 창을 열어볼 수도 있고 샘플러라고 하는 지금 여기는 안 만들어놨지만 샘플러 트랙이라는 트랙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 쓸 수가 있고 코드 트랙이나 이런 코드 패드가 있는데요. 코드 트랙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는 건 사실은 피아노롤 창 그러니까 큐베이스에서는 키 에디터 창이거든요.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오디오 창을 볼 때도 또 밑에 열려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좀 마찬가지죠. 이거는 샘플 에디터 창이나 피아노롤 키 에디터 창 밑에 열려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이제 바꾸는 법 세팅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일단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프리퍼런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힌토시에서는 프리퍼런스가 여기 항목에 있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파일 여기 항목에 밑에 어딘가 있죠. 네. 조금 달라요. 있는 위치가. 어쨌든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제 쭉 찾다 보면은 여기 에디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에디터. 에디터스 정확히는 S가 붙어있죠. 근데 이 에디터 항목이 구 버전부터 새로 생겼어요. 9 버전이요. 그래서 이 에디터라는 항목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에디터 항목을 꼭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더블클릭 오픈스 에디터 인 로우전이라고 기본값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창으로 열겠다. 윈도우로 열겠다. 그러니까 창으로 열겠다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플라인 누르고 아까 전에 미리 창 아무거나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열면 이제 창으로 열리죠. 이렇게 창으로 열리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 있구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밑에 요게 항목이 있어요. 요게 어... 커맨지라고 하는 항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불러낼 때 오픈키 에디터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생기죠. 지금 여기서 혹시라도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불러가지고 더블클릭이 아니라 오픈키 에디터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항목 로우존으로 되어 있죠. 지금 로우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로우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윈도우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여기를 더블클릭 할 때도 윈도우 창 여기를 할 때도 윈도우 창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걸 이제 능정적으로 좀 자기만의 세팅으로 바꿔서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로우존으로 해놓으면 더블클릭 할 때는 로우존으로 열리고 위에서 메뉴로 열때는 창으로 열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블클릭으로 열때는 로우존으로 창으로 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미디 그 다음에 오픈키 에디터를 누르시면 창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좀 능동적인 세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9버전부터 가장 최신 버전인 10버전부터 이 기능이 이렇게 똑같은 메뉴로 생겨났습니다. 참고로 이 로우존을 껐다 켰다 하는 단축키는 여기를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게 사실 로우존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 그러니까 아이콘인데요. 버튼이죠. 일종의 근데 가만히 되고 계시면 단축키가 이렇게 살짝 보여요. 좀 작게 보여가지고 아마 이걸 나중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살짝 보여요. 커맨드 옵션이 커맨드 옵션 B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매킨토시에서는 옵션이 윈도우에서는 알트거든요. 알트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트 B가 되겠네요. 눌러볼게요. 커맨드 옵션 B 되죠? 뭐 하나 선택해 볼게요. 그럼 열리겠죠? 이렇게 껐다 켰다 되죠?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트 B가 되겠죠? 근데 여기 똑같이 컨트롤 그러니까 커맨드 알트 E가 있어요. 이것도 열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건 에디터에 E를 딴 것 같아요. 그래서 B는 뭐냐면 bottom bottom이에요. bottom 밑에 여기 보면은 left right 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인스펙터 창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가사기 불러오고 미디어 베이나 뭐 미터기를 볼 수 있는 이 창 이게 똑같이 맥힌토시는 커맨드 옵션 윈도우는 컨트롤 알트 를 누르고 left를 없애고 싶으면 L 오른쪽을 없애고 싶으면 라이트를 없애고 싶으면 라이트 밑에를 있었다 없었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bottom B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텐버저에선 E가 또 있어요. E는 아마 에디터에 아마 앞자를 딴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단축키로도 껐다 껐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축키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단축키가 기억이 잘 남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커서를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여기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온다는 거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우존 어 바로 열리는 거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에도 또 알찬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